20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친구 모임 회비로 가족 동반, 해외여행 간다는 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결혼한 네티즌의 의견을 구했는데요. 글쓴이는 고교 친구 7명이 졸업 후 만든 사모임이 있다고 말하며, 시간이 지나며 2명이 빠지고 5명이 30대 후반을 향하는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30살 전후로 하나, 둘 년에 결혼하더니, 글쓴이 혼자 미혼인 상태고, 그 중 제일 먼저 결혼한 베프 녀석은 일라인 동호회에서 만난 와이프랑 토끼 같은 아이까지 두고 잘 살고 있고, 나머진 뒤늦게 결혼해서 아이는 없다가 요 몇 년 사이에 하나 둘씩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회비로 축하비 선물, 다른 경조사도 회비로 충당한다고 말하며, 글쓴이의 베프 결혼식과 다른 경조사인 사비로 따로 축하했고, 직업이 다르고 쉬는 날도 다르고 각자 집안일도 있다 보니 근처 1박 2일이 놀러가는 게 전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몇 년 전, 해외여행을 신혼여행으로 가본 게 전부라는 친구 말의 단합대회 겸, 지금까지 모인 회비도 많으니 우정여행 가자. 그렇게 날짜 조율하다 또 한 번 삐끗, 다음에 시간 맞음 가는 걸로 지금까지 회비만 모아가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쯤 베프 와이프가 인사차 들렀다며, 식사하고 호프 2차, 3차 노래방까지 즐기고 간 후 출산 후에도 아기를 안고 오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그렇게 다른 친구들도 당연하게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와이프와 아이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글쓴이는 이에 대해 불만 없었다고 말하며, 꼬맹이들 크는 모습 보며 좋았고, 선물한 옷이나 신발 장난감 받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흐뭇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쓴이가 연속으로 두 번 모임에 못 갔고, 일 정리되고, 오랜만에 만나는 날 뜬금없이 해외여행 갈 날짜를 잡았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 장소는 베트남 어디 워터파크라는데, 듣고 보니 여행 일정 방문지 모두 가족 여행 위주로 계획을 짠 상태였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이에 여행지를 검색해보니, 해외여행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 놀이터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어 베프 녀석은 똑 부러지는 와이프가 다 알아보고 정한 거라, 너는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이프는 신혼여행 때 베트남 다녀온 게 전부였고, 글쓴이는 출장으로 일본, 중국, 유럽을 다녀봐서 그 돈으로 굳이 베트남 워터파크 갈 일인가 싶었지만, 친구들의 의견이 모인 상태이기에 알았다 다 정했고, 다 찬성이라니 동참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행지 선정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지금껏 모아온 회비를 가족 여행이나 다름없는 이번 여행에 몰빵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친구 와이프들 인상이 구겨지고, 친구 녀석은 다들 의견 맞춰 정한 거라 너도 그냥 따라오던가 안 가도 괜찮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따로 얼마를 돌려준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친구 녀석은 삐졌냐, 많이 섭섭하냐 말하며, 키껏 스케줄 잡고 계획 세운 와이프 무한하게 왜 그러냐며 다음에 만날 때 분위기 좀 맞추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친구들 모임이 가족 모임으로 변질, 일방적인 여행 계획, 회비 다 쓰며 가겠다는 곳이 놀이터 같은 워터파크라며, 글쓴이는 솔직히 거길 가느니 캐리비안 베이가 낫조라며, 이게 다 맞춰줄 일인가요? 라고 하였는데요. 이어 고작 여행지 마음에 안 든다고 미리 연락 안 해줬다고 삐진 거로 보다니, 그동안 알고 지낸 녀석들이라며 말을 흘렸는데요. 글쓴이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은 게 옹졸하게 이런 일로 삐져서 안 간다고 떼쓰는 사람 된 것 같아 씁쓸하고 솔직히 기분 참 더럽다고 말하였습니다. 저 또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회비 또한 다다리 내며, 일이 있을 때 회비에서 충당하고 모임이 있는 날에는 회비에서 사용합니다. 모임 자체가 친구들 모임이지 가족 모임이 아닙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00%의 친구들이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있다면, 그때 모임에서 의견을 모아 진행하는 게 맞지 친구 중 누구 하나라도 의견이 다르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다 결혼했고 애가 있다고 결혼 안 한 사람에게 맞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을 들은 네티즌들 또한 저와 생각이 비슷했는데요. 댓글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 번 보면 글쓴이가 옹졸한 게 아니고 친구들, 그 친구들의 와이프가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고 생각도 없고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라며, 글쓴이가 결혼 후 아이 생기면 그때도 지금처럼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그 친구들의 아이들은 이미 커서 다른 스케줄을 짤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내기도 하였는데요. 다음에 만나면 솔직하게 얘기하라며, 친구들 모임이지 아이까지 포함하는 가족 동반 모임은 아니다. 여행도 아이들 위주인 가족 여행처럼 갈 거면 너희들끼리 회비 건들지 말고 가라. 아니면 인원수대로 회비 별도 객출해서 가자. 이건 내가 쪼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진짜 배려가 없는 거다. 내가 왜 돈까지 내면서 너희들 가족 여행에 동반해야 하는 거냐. 그동안의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등을 말하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모임은 깨는 게 맞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